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충격적인 호남 소식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가 제대로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라도 언론들이 난리가 났지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진보진영이라고 일컫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역대 지지율 그래서 전라도 언론들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역사상 이맘때쯤이면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는 못 받아도 70%에서 80%의 지지율을 받아야 하는데 한 달 사이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60%대에서 40%대로 추락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라고 전라도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번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장성민 전 위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호남에서 40%를 받고 있는 이재명 호남 민심은 이재명을 버렸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호남에 내려가 보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와 그의 사악함에 호남 민심은 돌아서고 있다고 장성민 전 위원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라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은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말해준다 사실상 이재명이는 전라도에서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재명 캠프와 격렬한 감동울방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덮는 걸까요 정말 전라도 민심이 바뀐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광고를 끝까지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 정말 호남이 바뀐 거 있는 걸까요 또한 이번에 이 소식이 있고 나서 지금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전라도 출신 위원들과 이재명 캠프 내가 내서 그야말로 서로 물어뜯는 과정은 아니겠지만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호남 지지율이 이 정도 올 줄이야 라며 송토하고 있습니다 장성민 이재명 호남에서 40%대 이재명 호남에서 벌인받은 것이다 호남의 지지기반든 민주당 후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통성 겨려 도덕성 낮은 당선 가능성 배경 꼽아 호남 새로운 세상에 변화 이끌 후보를 찾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 전라도 지역의 중진위원들 이재명 캠프와 대격돌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포럼 이사장은 호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다 장성민 전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월부터 올 1월까지 최근 한 달 사이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여론 지지율은 대략 6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호남의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 후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이었다 지지율이라며 심지어 40%대 지지율이 나온 경우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자체 조사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 자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48.9%로 5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장성민 전 위원은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45%대 나아가서 40%대도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장성민 전 위원은 현실적으로 호남에 내려가 보면 이재명과 관련된 반이재명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호남에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쯤 대선을 앞둔 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쯤 70%에서 80%가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인데 45%대 나아가서 40%도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우려가 무엇을 말해주겠느냐 호남 민심이 이재명을 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도 된다고 송토하고 있습니다 장성민 전 위원은 이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버림받은 후보라는 의미이며 왜 호남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버렸겠는가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라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의 주민들은 민주화 투쟁 경험이 없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동질감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그는 정치적 정통성이 결여된 후보이다 민주당의 후보지만 민주라는 의식과 경험의 부재가 경험이 없는 후보 그러니까 호남하고는 도저히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후보라는 거죠 이어 장성민 전 위원은 민주화 투쟁 정신은 곧 정신적 물질적 도덕성이 정치적 생명이자 본질인데 이재명 대장동 부패의 몸통인 이재명 후보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탕자로 지금 호남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도덕적 흠이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성민 전 위원은 이재명 그의 독선적 행태가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호남인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지역 경제도 소색시킬 수 있는 새로운 후보를 물색 중이라며 호남인들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누군지를 찾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이에 부합되지 않는 후보라 생각하기 때문에 호남 민심은 이미 이재명 후보를 버린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식은 호남을 기반에 든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의 입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은 이재명 후보 캠프와 맞짱토론을 통해 처음부터 이낙연 전 대표를 끌어안았어야지 이 갈라치기를 했던 이재명 캠프 내 인사들을 꼭 집어 호남을 끌어왔었어야지 이낙연 후보를 처음부터 비하했던 이재명 캠프를 향해 질타를 날리고 있으며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도 출신 의원들을 향해 처음부터 우리와 합의를 하고 같이 갔으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며 또한 송영길 당대표를 향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은 처음부터 왜 송영길 당대표는 이재명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나며 사실상 호남에서 40% 중반대의 지지율로 고존하고 있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만든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향해 질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내에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발칵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남 언론 전라도 언론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시기에 80%에 가까운 지지율 또 그 전에 이재명 후보뿐이 아니라 또 청선에서 전라도 호남 위원들은 거의 90%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라도를 전라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호남에서 하다하다 이재명이가 이 40% 중반대에도 내려가고 있는 이 작금의 지지율에 발칵 뒤집어진 게 정상이죠 호남인들이 전라도 민심이 바뀐 걸까요 전라도 분들 바뀌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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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